안녕하세요. 귀를 할 때 우리 생각은 그런데 장선자를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저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는 뭐 아니 근데 지닌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장화 품랑은 지닌이 아닌 지닌이 다돌면 잘할 듯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닌이 되게 스테이크가 너무 불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전사한 것 같다고 손잡을때만 한 번 더 많이 좋아 손잡을때만 해 손잡을때만 해 손잡을때만 해 바로 기계사옵소서 이렇게 다시 찍을때만 해 한 대에 너무 꼬인다 근데 피는 소중이야 그리고 사툼이 다 완전 좋아하네 사툼이 다 안고 있는거 같아 사툼이 다 안고 있는거 같아 소연 소연 제가 생각해봐 저희 애는 아직도 인정하러 갈게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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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강레도 잘 지금 이 강레도 잘 이 강레도 잘 이런거 천 네 제일 연주 왜 알간데 야 1000만 1000만 연락 고맙습니다. 모양이래요. 이게 지금 쇳먹으라 모양을 더 많이 들고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가장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카페인 미션 앨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포크가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요. 진짜로 짐을 들어 문제예요. 지금 포크가 날리면 레비탄이 높아져요. 포크가 있어요. 레비탄이 높아져요. 안녕하세요. 생명을 올려주세요. 제가 동생을 동생한 거 아니에요? 좌우를 올려줍니다. 파티에요. 파티. 파티 워크 파티 오징어 저같은데, 이런거 보여요. 이런거 보여요. 이런거 보여요. 움직여요. 움직여요. 그런데 안 움직여요. 왜 안 움직여요. 손이 넓혀. 그래서 제가. 나라 이거. 미국에. 이 중용식을 안하고 잘하고 있는데 전에는 저기. 두개 징는. 이렇게 징는게 와이프에 틀리니까. 네. 뭐하더라? 하고 스내려 우와. 우와. 선물이야? 아 저거 선물을 줬네 찍은 게 맛있는데? 여보? 한 번 더 올려줘야 돼 하하하하 아니 아까 이제 그냥 닦아주니까 가까이 가까이 좀 다 마하고 이거 정도 되겠네요 아 니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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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파프리카는 이렇게 해야잖아 그렇게 없으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미스어 머리하라고 달라고 달라고 원래 강조오라고 이랬어야지 식단조 손 넘었고 크리스마스 뒤에 질문이 있나요? 포함이 비싸러 여기 비싸밖에 안전한데요 비싸러 갑니다 아, 패션이요 포필자가 질까지 빠져버렸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참고해주세요 네, 다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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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